XSFM입니다. IDWK 그 단계를 넘어서 그랬잖아. 쥐죽은 듯.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내가 밖에 있었잖아요. 나올 때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바뀌지를 않아. 늘 표정은 다섯 명이 다 죽을 것 같다. 그중에서 상조 씨가 가장 밝았고 가장 생기 있었고. 젊음을 패기. 나머지 네 명은 어딘가 앓는 소리를 할 것 같은. 얼마 차이 났었고. 되게 신기했어. 나머지 네 명은 다 어딘가가 아픈. 나 네 나이때는 마비는 안 왔어. 다 어딘가 아픈 얼굴들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싱글벙글해. 왜냐하면 유현상은 계속 마비가 온단 말이야.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한 명은 디스크 한 명은 통풍. 한 명은 모기 막 갚고. 한 명은 몸살이라고 그러고.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한 건. 확실히 모기 간 사람이 제일 아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긴 막 전신 마비고. 모든 동정이 겉으로 가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성대가 건강할 수가 있나. 대충 생각해도 통풍이나 몸살이 목 나간 것보단 더 아플텐데. 난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발목 두 배로 불어가지고. 환타님은 여기 성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너무 건강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개굴소도 내고. 계속 애교도 막 부렸잖아요. 난리도 안 있어. 보기 싫은 애교. 밥 제일 잘 먹어. 그러니까. 초밥 한 두세트 정도. 그날 내가 갖고 온 초콜릿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아이고. 진짜 근데 진짜 억울하긴 했어. 억울하긴 했어. 어색해. 어색하다. 아 맞아. 진짜 어색해. 뭘 어떻게 하는지 까먹은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우리가 3월 첫째쯤과 이때부터 준비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서 지금이잖아. 진짜 어색하네. 당장 지금 이번 주에 섭외 다니는 것만 해도 어색해 죽을 것 같다. 갑시다. 아 그렇구나. 이거지. 미안하다. 이거 사이요. 어 맞지. 이거야. 저희는 작년 12월 157회와 158회에 학생의 임원의 단식과 자살 예고 등의 사건으로 미디어에 주목을 받았던 동국대학교 사태. 사태라는 일시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쓰기가 머쓱해지는 장기간에 걸친 파행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수회와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거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4월 3일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171회 시간입니다. 남들 다 하는 얘기를 아주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2분만 하겠습니다. 뭐죠? 김용민 피디가 일주일에 7시간 동안 하는 말씀을 저는 한 2분에 일단 저는 책임 프로듀서 UMCU이고요.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피디가 앉아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제는 이따 소개해드리고요. 대한민국 정치를 밀당을 하면서 둘로 갈라먹는 정당. 그 할실에서는 공화당계당과 민주당계당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정당은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진 그러면서도 수도권에서도 승부가 되는 전국정당입니다. 우리는 헌정사에서 공화당류당에서 갈라져나온 정당들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수도권에서는 거의 나방파리와 비슷한 제로의 수렴하는 저질 전투력을 보여주었고 지역 기반만 갉아먹었죠. 반면에 민주당뉘당에서 분열했던 정당들은 의뢰 분열한 세 자아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늙었느냐 얼마나 다선 의원들이냐에 따라서 지역 기반을 자신의 모계당과 나눠먹는 동시에 전국적으로도 힘을 조금씩 내곤 했죠. 지난 두 번의 선거 때문에 기억이 흐릿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당이 과반의석에 실패하는 여소야대는 한국정치사의 기본 배경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랜만에 돌아왔고 평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세천년민주당처럼 노회한 다선 의원 위주의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으되 그간 홀대받던 과학계, IT업계 인재가 투입된 하이브리드 제3당이 탄생했습니다. 안그래도 선명성을 찾느라 열심히던 두 원내 교섭단체의 야당이 이번 선거전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 자신들의 정치색을 과실을 했고 야심차게 전국 단위 캠페인을 벌이던 녹색당과 노동당의 홍보 효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중도의 이미지까지 떠안게 된 정의당까지 합해 생각해보면 이번 원내 구성은 야권의 압승임에도 몇몇은 우클릭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분포도의 반대편 역시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임기 꺾인 대통령의 존영을 아껴 모시던 인물들이 대거 낙선한 것까지 함께 감안을 한다면 표준 분포 곡선의 끄트머리에 있던 원내의 맨 왼쪽과 원내의 맨 오른쪽이 쪼그라들고 가운데만 불룩솟은 많이 중도화되어버린 20대 국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영남 공화단계 후보들과 호남 민주당계 후보들에게는 목숨을 건 구직전쟁이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리를 내서 의견을 들려주고 공감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오늘이 아니라 먼 미래의 가시적 결과를 얻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국민의 귀에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어쩌다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극우 인사들은 핵무장을 주장하고 반인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미 상당수 극가에 등장한 구구정당들이 차별과 쇄국을 부르짖고 앉아있는 흉흉한 국제정세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국 기독교 세력은 비례대표로 현역 의원을 포섭하는 데 성공해서 원내진이 목전까지 도달했습니다. 타 종교와의 커넥션에 대해 의심받고 있는 현재의 우파 여당과 재회하지 못한다면 개신교는 독자정치 세력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국식 제노사이드의 우려가 커질 겁니다. 일단 4년간 한숨 돌렸지만요. 이들의 정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곧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지지자들은 차고 넘치니까요. 정당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없는 살림의 전국의 후보 옹립을 강행한 진보정당들이 야권 연대 같은 중앙정가의 논리에 휘둘리는 대신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통로로 선거를 이용했다는 점도 많은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에서 인생의 기록이라고는 출맛뿐인 꾸준 출마자가 득표율에서 4선의 현역 지역구 의원을 이겼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신기한 일을 줄여서 신기남이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든 듣고 떠들 수 있는 선거 즐겁게 참여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지금 대본에 쓴 이 얘기를 끝으로 선거 얘기 잘 하려고요. 아니 나 저기 선거하니까 이번에 국민의당의 약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넌 그럴 거면 지난번에 비례대표 얘기할 때 환타님은 왜 놀려? 캐릭터 좀 던지세요. 집에 페인트칠 녹색으로 하게 생겼어? 지금을 끝으로 해서 총선 얘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요.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성공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변상 PD가 친노 패권 타파에 선봉해서 있던 한 달이 지났고요. 선거 방송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다 들었다고 주변에 말하기가 부끄럽다. 너무 인여롭잖아. 내가 얼마나 시간이 많다는 거냐. 트위터를 몇 개만 무수히 많이 날라온 xsfm25.gmail.com의 메일로 혹은 트위터로 날라온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요. 화이트 크레센트님이 자신의 선행을 자신이 알려주신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 고무열 후보와 레드썬 김영국 후보는 아쉽게 낙선하셨군요. 그렇게 열심히 피하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자부심을 못 느끼겠네요. 고무열 후보와 김영국 후보는요. 거의 전 지역에 다 등장해요. 우리 방송 들어보시면 충남부 기후로 계속 등장하세요.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부 후보를 좀 좋아했습니다. 김대부 후보 아꼈잖아. 아꼈는데 예상외로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이름들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 송파의 최명길 당선자 이런 사람들 당선되길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당선되고 나서 다시 들어보시니까 좀 다르셨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느낌이 달랐다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합니다. 될 리가 있나. 그런 심리에 따라서 약간 1차 면접을 거치잖아요. 저희 양에서. 그러고도 최대한 안 그런 척하려고 애를 썼어요. 안 그런 척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의 후보들의 비중을. 그런데 유명상 PD는 다 티났어요. 티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당선권이 있다 그러면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당선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료가 너무 없다고 그러는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료가 다 없으니까. 아 네. 아 맞다 하긴 달라질 게 별로 없구나.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그중에 자료에 있던 이 안타까운 후보들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드선. 밀어붙인 후보들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뭐 유권자를 저기 재우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전생을. 그리고 확실히 그 알씨를 들으신 분들만 아시죠? 이 극우 정당들이 얼마나 난립했는가 이번 총선에. 다른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원네스 92님이. 내가 이거 아까 공부도 해봤고 그런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게? 공화당로 하토니 미코니코니. 뭐야? 이게 무슨 그 아이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뭐냐. 모의화된 캐릭터들이 눈깔 괴물들이 나오는 만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덕질을 많이 안 해봤자 모릅니다. 여기에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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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니 미코니코니 이런 엄청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아까 그 니코니코니 하던 그거를 상조 씨가 본 게 아니라 형이 본 거예요? 내가 본 거야. 난 왜 상조 씨가 봤을 거라고 철수같이 믿고 있었지? 그러니까 공화당의 총재. 총재인가요? 미안해요. 박근영 씨가 총재인가? 아니요. 신동웅 씨가 총재죠. 박근영 씨의 남편. 네. 공화당의 후보는 니코니코니. 근데 뜻을 알 수 없는데 뭔가 느낌은 와요. 그렇죠. 니코니코. UMC 니코니코니 뭐 이렇게. 투채널 같은 곡과 인터뷰를 하였다. 뭐 이런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보노 초이 님이 이름 모를 출판사를 사진을 직접 찍어서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죠. 감사지렁. 감사하지렁. 감사합이다. 감사합이다. 합인다. 아니죠. 대성대왕급이네. 그러니까 이름 모를 출판사를 찾아주신 보노 초이 님께도 감사드리고.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저희하고 같이 즐겨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이에 덕질 취재인이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2분 한다더니. 내가 그렇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누인 레더 크래프트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 케어 아임닭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면역 과민반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고가 짧으니까 어색하네. 마음 편해. 이거 한 3배 정도는 읽어줘야. 광고 좀 붙었구나. 간장게장 사장님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사는 음식은 못 믿는다고 사지 말래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도 노건이라면 푹 빠지십니다. 간장게장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사실 데볼프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일보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걸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수강생을 모집한 데입니다. 그거 수강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경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자꾸 개별 요리를 헤매기고요. 자기 가죽을 찢어요? 뭘 자꾸 헤매기고요. 황야의 1위 님이. 그리고 단체 카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자꾸 귀찮게 굴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죽적인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지난번에 제가 공방함 갔더니 저를 무슨 부적처럼 들고 여기저기 흔들면서 소개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유임씨 이러면서 출마할 뻔했네. 제가 가면 구경해라 이런 건가? 인사시키기 신공도 당했고 그래요. 사실은 지금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도 모집하고 있는 거지만 4월 16일 2주기를 맞이해서 데볼프의 모든 가죽 제품을 사시는 분들한테 배송하면서 노란 가죽 리본을 딸려 보냅니다. 크진 않고요. 요만한데 노란 리본은 어디서든 잘 보이는 수준은 됩니다. 몇 천 개, 몇 만 개라도 만들시겠답니다. 매출도 안 나오는데 그거 계속 만들어서 되겠느냐라고 제가 그냥 장사하는 입장에서 걱정되니까 물어봤는데 몇 만 개라도 만들겠답니다. 한동안은 데볼프 제품을 사시면 가죽 노란 리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덕질 취재 정가권의 겨울 제3화 권력은 참회를 모른다 지옥을 건너더니 요정을 만났네. 그렇습니다. 행복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좋다는 얘기는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도 싫었고요. 요정도 싫어요. 약간. 지난주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죠. 결방. 그죠. 그렇게 평온한 사무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봄방학 같아요. 월요일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화요일에 누워가지고 어씨, 금요일에 개학해. 어떻게 해? 이런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아. 전 지금 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사실 사무실은 고요했는데 밀린 광고주들 컨택하고 막 일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숨 딱 돌려가지고 아, 이제 방송을 하겠구나. 하니까 요정이 취재를 새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군요. 네. 덕질 취재반의 홍성갑 덕질 취재반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함이 되게 그 직흥적으로 잘 나오네요. 원래 오랜 기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사실상의 덕질 취재반장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또 뵙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이게 지금 1분에 콜업 되셔가지고 그 얘기 왜? 나도 이제 그만 타점도 쏠쏠하게 나오게 되세요. 그 말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이야기 동국대 시즌2입니다. 동국대 사태라고 해야 할지 파행이라고 해야 할지 투쟁이라고 해야 할지 되게 긴 파행과 투쟁의 기록이죠. 그렇죠. 그게 물론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태라는 말은 잠깐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으니까요. 에발란치 이런 것처럼 갑자기 무너지고 그런 건데 이거는 한두 해 일이 아니고 무슨 조개종이 없어지고 사학을 금지하는 법이 생기고 이렇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한동안 계속될 문제란 말이에요. 네.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사태라는 것보다 사건이라고 하니까 동국대 사건 시즌2라고 한번 해볼까요? 동국대의 영원한 고통 그래도 이게 좀 오래됐나 한 4개월 정도 됐었으니까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네. 특히나 제 앞에 앉아계신 두 분 중에 왼쪽에 계신 분은 못 들으셨죠. 네. 이 기준으로 왼쪽 유면상 PD는 못 들었어요. 네. 지난 회 요약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157, 8회의 이야기를 간단히만 다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동국대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학부의 부총학생 회장이 50일 단식을 했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죠. 한 2, 30일 넘어가면 영원히 몸 상태가 그전과는 다르다. 네. 교수의 교직원까지 지원 단식을 했고요. 맞습니다.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도 단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의 총학생 회장은 투신예교까지 하는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이런 투쟁이 1년을 끌었고 이 투쟁의 목표는 뭐였냐 총장인 보광스님과 이사장인 일면스님의 사임이었습니다. 그것의 배경을 일단 조계종까지만 딱 한정해서 한정이라는 건 좀 웃기죠. 그때도 이미 스케일은 어느 정도 컸는데 어쨌든 한정해서 쭉 살펴봤던 것이 지난 두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이명박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소망교회 출신의 명박 일원론 앰비께서 불교계를 탄압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불교의 가장 유력한 종단인 조계종은 어머일러째하며 전체주의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이상합니다. 너무 강력한 외적이 등장하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모두가 단합하죠. 어떤 전체주의였냐 대부분의 조계종 내 계파 즉 종회라고 하는 의회 내 계파가 연합해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 명을 총무원장에 당선시킵니다. 쉽게 말해 일당 독재 번명이 자승이라는 분입니다. 자승스님의 경쟁자 중 하나인 진보파의 명진스님이 선거를 피해주고 라이벌인 반대파의 영담스님까지 자승스님을 지지하여 자승 내 가게까지 참여합니다. 전화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외적 앰비를 상대하는 자승스님의 앞에 오랜 자승한티였던 한 분노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대본에는 외적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외적이라고 들어도 아주 잘못 이해하시는 건 아니다. 맨 첫 줄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태초에 태진아가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말하기 좋아하는 방식이죠. 물들었어. 자꾸 말하다 보면 태진아가 이명박을 낳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명박이 자승을 낳고 자 이 분노의 승려 그 분노의 영웅은 번명 성호라고 합니다. 성호 스님! 이분의 빡침은 너무 우승하여서 그렇게 싫어하는 자승스님의 치부를 열심히 까발리는 대로 이어집니다. 이른바 ㅇㅂㅇ 백양사 승려들의 불법 도박 몰카를 공개하고 자승 승려가 그 측근 승려의 룸살롱 성매수까지 까발립니다. 이후 이 분노의 승려는 일배로 투신하여 ㅇㅂㅇㅇ MBN에 출연하여 방송사고까지 내고 더 훗날의 이야기는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참회하고 화해합니다. 자승스님의 몸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프로레슬링이 유치하다 그래 물론 이건 외전일 뿐이고요. 악역들은 다시 만나요. 문제는 대형 폭로에 직면한 자승 자승스님은 이를 넘기 위해서 모든 계파를 해체하는 강수를 뒀고요. 이 과정에서 라이벌 영담스님이 자승라인을 이탈해 다시 반대 파고듭니다. 이제 둘의 사이는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계곡을 건넜죠. 이 두 세력이 이 다음 총무원장 선거에서 맞붙었고 이번에도 자승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인 영담스력이 장악하고 있는 동국대 이사회를 빼앗아 와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농구 행성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승스님은 신정화 스캔들 등으로 영담스님이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이사회로 진출했고요. 몇 년 후에는 그 세력을 추월해서 이사회를 장악해가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의 총장은 헌재재판관 출신의 김희옥 총장 두 사람이 함께 내렸고자 썼습니다. 자승스님과 영담스님이 하지만 이번에는 영담스님을 누르기 위해 자승계파가 김희옥 총장을 강제로 주저앉혀버립니다. 후보에서 사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콩라인으로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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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셨던 보광이라는 불교대 교수를 총장으로 꽂아넣습니다. 즉 이사회의 결정과는 동떨어졌다. 혹은 이사회의 결정이 교계중 종단의 뜻을 따라갔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면이라는 자승계파의 한 스님은 이사장도 됩니다. 상처받은 김희옥 총장은 종단의 총장 선출 개입 사실을 흘렸고요. 네. 외부의 헬프콜을 사실상 칩니다. 학생회와 교수회는 신나게 드디어 증언을 얻어냈으니 본격적으로 총장과 이사장 퇴출 총장 선출 시스템 개혁 등을 목표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총장인 보광 스님의 논문 표절 이력과 이사장인 일면 스님의 문화재 밀반출 혐의였습니다. 이게 아주 로맨틱했죠. 문화재 밀반출라니. 학생회가 시작하고 교수협의회가 가담하고 나중에는 교직원과 이사 중 일부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50일 단식 고공농성 지원단식 투신예고가 이어진 끝에 12월 3일 결국 이사장 일면 포함 이사회 전원사퇴가 결정되면서 승리를 얻어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식도 중단되었고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해플리 에버 애프터인데 그 아실에 또 나옵니다. 아이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전국대 사건 시즌2 아 작년 12월 3일 이사회 전원사퇴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후임 이사회의 구성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나서 네. 뭐 사퇴하면 되잖아요. 그때 살짝 얘기했지만 뭐 보광수님은 이사로서는 임기가 그 이후에 시작돼서 12월 4일부터 시작돼서 이번은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문제는 1월 11일부터 해가 바뀌어 2016년이 됐어요. 저희 방송 내보내고 뭐 한 달쯤 뒤에 일입니다. 1월 11일. 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보니까 이사들이 언제까지 사퇴할지 시한도 안 정해져 있고요. 방법도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전원 동시 사퇴가 아닌가 했는데 임기가 적게 남은 이사부터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요. 그건 사퇴가 아니잖아요. 명퇴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장기근속 뭐라고 해야 되지 퇴직 퇴직 그 와중에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온 일면선님 같은 경우엔 가장 늦게 사퇴한대요. 이게 웃기죠. 그리고 시기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 싸우는 쪽에서 좀 앞불사했을 거예요.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포맷으로 나온 메시지인가 이게 그냥 말로 떠든 거냐 아니면 뭐 어디 인터뷰 같은 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 잠깐 흘린 거냐 즉 명문화된 걸 못 받아냈더니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문화된 건 있죠. 이사회 회의록 있잖아요. 근데 그 회의록에서 그 회의록에서 얘기를 뭐 이제 하겠나 보나 말이 짧았던 거지. 사퇴할게 그만 둘 거야. 그만 두면 될 거 아니야. 끝. 거의 6시간의 경로를 벌여서 나온 결론이었는데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교수협의회에 선봉쟁했던 한만수 교수님과 그리고 직원들 중에서 이 투쟁에 동참했던 김윤길 정책 담당관 이 두 분에 대한 징계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뒤집었으니까 전세가 다시 역전됐다고 보고 보복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한만수 교수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그 위원 중에 일면수님이 있어요. 지난번에 157, 158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뒤에 스님만 붙으면 이름이 비슷해 보이니까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 걸그룹이 아니에요. 일면수님은 이사장이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밀반출 혐의 흥국사 탱화를 밀반출했다는 혐의가 있고 보광총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갔던 이사장이셨죠. 아는 비군인의 집에서 나왔다. 네. 치는 사람. 네. 아 그거 찾아내던 그거 찾아내던 그 스님인은 다시 들어봐요. 아 그 문화재 외교 관련 전문가이신 스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이 일면수님의 혐의를 밝혀내고 나서 반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국 환속하셨어요. 네. 그분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걸로 알아요. 아 어차피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자리없어. 자리없어. 자 한만수 교수님에 대한 징계가 가장 핫한 초점으로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징계 절차상 한 교수님은 먼저 2월 23일부로 2월 23일부로 일단 직위 해제가 되고요. 학기 시작을 눈앞에 두고요. 근데 시기가 뭔가 이상하죠. 이분 강의를 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월 23일이면 보통 대학교는 3월 2일에 개강을 하니까 네. 한 달 전 최소 뭐 두 달 전 이때쯤에 이미 그 수업 뭐 들어갈지 다 나왔습니다. 계획서 다 받았고 네. 그 다음에 개강할 수업 시수 다 짜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전에 내보냈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강사를 급구했고요. 그 강사분은 3월 2일에 캐스팅됐습니다. 네? 그 강사는 무슨 주일까요? 그러니까요. 무슨 주일이냐. 직업을 얻은 거죠. 아니 근데 만세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부터 16주 동안 첫 강의 들어가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린 뭘 하죠? 혹은 학생들한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업이 무슨 수업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대 맞나요? 사랑하는 단국대 학우 여러분 난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뭐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졸려가지고 아침에 비몽사몽 상태로 택시 타서 동국대하고서 잤어요. 이러니까 단국대 앞이더라고. 아 그죠? 그죠? 근데 너님 때는 아직 용인으로 가진 않았죠? 한남동에 있는 네. 갈 만하기 다행히. 이 직위 해제 절차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전 설명이나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 이런 게 없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없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월 23일에 직위 해제 되셨다면. 그러면 징계의 이유는 뭐냐? 이유는 됐군요? 네. 1. 동료 교수 상의 행위. 지난 방송에서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죠. 이런 혐의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2. 합법적인 이사장과 총장 선임 과정의 부정의견 확산. 이것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지금 자축하는 메시지네요.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러나겠다라고 인정하는 척을 했다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다시 돌변했다는 걸 지금 이 메시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합법적인 과정에서 부정의견을 확산시켰다. 3.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 대학에 대한 직접적 비방은 뭐야? 동국대 자 이 중에서 진짜 이유다운 이유는 1번이잖아요. 상의. 근데 그때 말했습니다. 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한만수 교수를 지목해서 그분에게 이제 재판을 건 거죠. 네. 형사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광 총장 쪽을 지지하는 교수들로부터는 한만수 교수님에게도 한 건의 표절이 있다.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요? 클리어된 문제다.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나란 중립을 지키겠다는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어서 심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명했다는 그때 얘기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학술지에 자기의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이거를 자기 저서에도 싣고 둘 다가 연구성과로 받아들여진 케이스인데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저서로 옮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정이나 개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 논문으로 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는 관행상에 문제가 없다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은 게 이미 내놓았던 연구를 모디파이를 해서 다시 어딘가에 발표를 하는 건 연구자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권리이기도 하고요. 관행상으로도 아니면 연구윤리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걸고 넘어지겠다면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심사 결과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 남죠. 폭행입니다. 이 폭행이 재판에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슬슬 해보겠습니다. 먼저 징계 수위예요. 한만수 교수님과 김윤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 3월 18일에 결정이 납니다. 개강하고 나서죠. 한 교수에 대한 징계는 해임 김윤길 씨에 대한 징계는 대기발령 이런 후에야 이런 후에야 이사들이 하나씩 사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요. 폭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 1심조차 완료되지 않은 때였어요. 한만수 교수의 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요. 법원은 아직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는데 먼저 해임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학교는 같은 명목으로 교수를 해임해버렸다. 그리고 해임하면서 동조했던 교직원 반대를 했던 교직원은 대기발령을 했고요. 대기발령. 일본 상당한 베테랑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앞뒤가 바뀐 게 해임 징계를 한 것이 3월 중순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성급하게 직위 해제는 먼저 날려버려놓고 그게 절차니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을 날리겠다는 목적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럼 혐의 바로 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원래는 약식기소로 시작됐습니다. 즉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약식기소 파출소 아니야? 파출소 하지만 한만수 교수님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회가 투쟁 잠시만요. 어우 개구리가 나올 뻔했어. 그거는 아무나 안 나와요. 학생회의 투쟁 초기 15년 3월 11일 학생회는 이사장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회를 응원하기 위해 혹은 만료하기 위해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모여들죠. 이 중에 한만수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목적이 두 가지인 교수들이 충돌을 합니다. 폭행 혐의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한만수 교수님은 응원 혹은 타이름 이런 쪽에 가까웠는데 학생들을 끌어내려는 동료 교수 한 사람을 밀고 끌고 해서 상의를 입혔다는 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학교 측 학교 측 혹은 조계정 측의 교수 및 학교 직원들 그리고 학생회의 편이라고 해볼까요? 집회라는 건 워낙에 가격하다 보니까 편이 갈리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 편에 섰던 교수님들 중 한 분 그리고 학교 집회라는 게 의뢰 밀고 어느 귀신이 밀어서 넘어졌는데도 모르게 그런 일은 있죠? 보통? 아니 무슨 아이돌 콘서트 같은 데를 가도 맞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다가 감정이 약간만 상하면 아 그러네요. 네. 약식 기소는 어디서나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내가 어디 병원 걸어가서 진단서 걸어주세요. 그럼 2주가 나온다고요. 형은 그럴 것 같아요. 얘는 막 사망선고를 받을 거예요. 둘 다 같이. 자기도 몰랐는데 내년에 죽는다고. 이제 받아들일게요. 자 정식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 쪽 원고라고 할 수 있죠? 재판에서 진짜 원고는 검사하겠지만 그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한 교수가 저 교수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모두 뭐 교직원이라든가 같은 파의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사진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아 사진이 나왔군요. 왜냐하면 집회 때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상해를 입은 교수와 가해자로 지목되는 한만수 교수님의 사이가 물리적 상태가 증인들의 증언과 전혀 다른 사진이 등장해요. 좋습니다. 이 사진을 사진은 증거니까요. 이 증거를 대입해보면 한 교수님이 피해자를 밀치려면 일단 그분이 뒤를 도셔야 됐고요. 좀 더 가까이 가야 됐어요. 너무 멀었어요. 사이에 한 두세 명은 있었거든요. 한 교수님이 가제트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등 뒤에 눈이 있어야 되죠. 가제트가 목도 돌아가잖아요. 저는 보지 못한 만화라서요. 아 진짜요? 그럼 설명드리면 가제트는 구현 원리상 사실상 압귀가 없어요. 어떤 건지는 알아요. 아니 가제트를 왜 몰라? 그걸 뭘 딱 줘. 요정 주제. 아 진짜 웃긴. 왜? 주제가 왜 나요? 주제라는 단어는 왜 나와요? 아니요. 충분히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상 피디가 하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이도 쳐먹어가지고 뭘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요정을 떼주든가. 이 사람은.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도 볼 수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에서 보면 한만수 교수는 정확하게는 그 피해자 맞았다고 하시는 그 피해자분이 넘어지기 바로 직전에 한만수 교수님은 피해자를 등지고 저 앞으로 해치고 가고 있던 사진인 거예요. 너무 빠르게 훅 치고 플래시처럼 지나간 것이 아니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무죄 확정이잖아요. 그런데 해임임 징계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실행이 됐어요. 한만수, 김윤길 두 분 교수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징계 외에도 또 다른 조치가 있습니다. 교수회를 쳤잖아요. 학생회를 놔둘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홍성갑 덕질인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수회를 쳤으니 학생회도 놔둘 수 없다는 말은 교수회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일 경우에는 그렇죠. 아 오늘 참 나 대신에 중립적인 코스프레 열심히 하시네. 선거할 때 계속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난 지금 다 버렸어. 최경환 후보는 막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그렇죠. 학생회 투진 과정에서 나온 도발성인 고발성 콘텐츠가 있어요. 이런 게 학교와 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민사도 아니고 형사예요. 원래 명예훼손은 형사도 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징계를 주고 고소를 하고 이런 이유가 하나같이 지금 누구 때렸다는 이거 얻지 말고는 다 우리가 내는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낸다는 이유예요. 어쨌든 피구소위는 네 분입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안씨 원총학생 대학원 총학생회장 안씨 드레 이름이 드레 가보시면 그분들이 드레형 드레형 이렇게 불러요. 비츠 바이 드레 비츠 바이 안 힙합 좋아하셨으면 진짜 본명을 써도 충분히 대학원 총학생회장 신정욱씨 경주 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수연씨 그리고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던 미동추라는 모임이 있어요.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집행위원장이었던 조윤기씨 이렇게 4명입니다. 4명이 모두 다 학생회 임원들입니다. 교칙에 따른 징계는 아직 별도 상품으로 준비 중이고요. 그런데요. 학교와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가 들어간 건데 이 고소의 고소인이 학교가 아니에요. 보광총장 개인입니다. 법해석을 하면 이 메시지는 이 고소를 했다는 이 메시지는 나는 가해자가 띄거워. 혹은 내가 곧 학교다. 내가 곧 제가 그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나는 폭주할 거야. 왜냐면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인 대학은 고소의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전이 참 아스트랄합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있죠. 김권중 전 부총학생회장이라든가 최장훈씨 같은 전 원총회장 이런 분들이 남아있는데 최장훈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에게 또 모욕죄가 추가됐습니다. 교직원 두 분이 역시 개인 자격으로 모욕죄 고소를 했습니다. 투진 과정에 있었던 기자회견 발언이 자신들에게 모욕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최장훈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 사건을 담당하고 최장훈씨의 모욕죄권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건이 너무 작고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를 권유하는 중인데 잘 안된대요. 그게 저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모욕죄.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도 이게 귀찮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진정하시고 피고소인과 합의하시면 안되냐를 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얘기는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재미있습니다. 뭐 재미있습니다. 둘을 예측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분이 안 풀리셔서 교직원분들이 나는 모욕을 당해야 되니까 승진을 내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싫습니다. 싫습니다. 활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용조용히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후자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본인들의 의도에 의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최장훈 전 회장이 그렇게 세게 얘기했었나 싶은 대목이긴 해요. 전 그렇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본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본인은 나 욕먹었다니까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 게시판에서 댓글 써서 많이 해봤는데 뭐 어쨌든요. 사람마다 모욕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맞아요. 넌 발이 예뻐 이러면 맞아. 넌 모욕적이야.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데가 얼마나 예쁜데 이 XX야. 근데 뭐 내가 뭐 홍성갑 파는데 야 이 꾀죄죄한 놈아 그랬어. 그럼 그거 해가지고 홍성갑이 나한테 모욕죄로 고소하나? 옆에 있던 나는 어우 당연한 얘기를 하네. 그렇게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도 피해자도 고소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이러면 지나갈 수도 있다고. 맞아 맞아. 모욕을 어디서 당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렇네요. 꽤 죄죄하다. 저희가 왜 그런 되지 않은 소리를 막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때 모욕죄로 고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모욕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죽은 법 아닌가요? 많이 죽지 않았나? 꽤 많아요. 지방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터를 참고하세요. 아직 다 안 죽었다. 네. 자 학생들에 대한 이런 형사 고소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4월 6일에는 한만수 교수님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단독 최다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1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국가가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에 학교는 한만수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한 달 전에 같은 죄목으로 넣어버립니다. 당연하게도 결정적 증거인 사진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수를 밀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만수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한 교수님은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김윤길 씨도 같이 냈고요. 이 가처분 신청은 14일 즉 8일 지나서 받아들여졌고요. 이제는 거의 지금 현재로 다가오고 있네요. 날짜가. 지금 받아들여졌다고 얘기했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직위해제 처분 해임 처분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모든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했다는 얘기를 지금 홍덕질인이 전달해주고 있다는 건 아직 그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은 모양이죠? 법원이 시킨 대로? 일주일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학교가 이걸 받아들여서 프로세스가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하긴 해야 되잖아. 해야죠. 이건 법원 명령이니까요. 재판에서도 졌고요. 가처분에서도 졌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징계위원이었던 한희원 교수라는 분이 이분 법과대 학장인데요. 법보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법보신문은 학교신문인가요? 지난회에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자승스님 일파와 영남스님 일파 여당과 야당이 각각 매체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당 쪽 매체는 법보신문이다. 그렇다는 의혹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 법보신문에 한희원 교수가 기고를 합니다. 기고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서면에 적시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 그러면 혜임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불멸의 철학자 인마누엘 칸트가 설파한 인류 도덕법칙의 핵심인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제2정언명령 위배가 가장 큰 징계사유입니다. 이 학교의 교칙은 칸트가 만들었나 봐요. 저는 조개종이 아니라 칸트 교회 가르서도 칸트종 이거 이해 못함 등신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웃긴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다행이다. 나 등신 좋아하네. 저도 이런 그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는 이해되고요. 근데 이게 왜 이건 칸트사가 있다면 거기 주지스님도 이해 못할 소리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한만수 교수님을 징계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늦지가 좋은 칸트사 그러니까 석탑이 있고 그렇죠. 이 한이완 교수가 크게 저 현판의 정언명법 이렇게 써있는 이제 얘기해도 돼? 아세요. 또 뭐 드립터치시지 아니 이 얘기를요. 이 문장을 한만수 교수님은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에게 직접 들었대요. 육성으로 당신은 칸트의 제2정언명령을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돼? 지금 칸트는 없는데. 근데 그 육성으로 말할 때 현장에서는 칸트의 불멸의 철학자 인만을 칸트 앞에 위대한 이라는 소식어까지 추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분은 불교학교에서 왜 칸트 교를 믿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칸트가 불자인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의 성자신가 보다. 이분은 신선하네요. 게다가 한만수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식 투신 이런 걸 사주를 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주를 했다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먼저 투신에 나섰던 사람들은 학생이었고 한만수 교수님과 글쓰비는 나중에 따라 붙는 형식으로 추가 찬전을 한 건데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죠? 이분이 출마한다면 무소속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 기운이 나오죠. 맞아요. 우리는 가능한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드립이 다 떠오르지만 법학자가 말입니다.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을 문서로 정리한 징계 사유 그것의 권위보다 칸트의 권위를 더 위에 둔다는 것이 법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맞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럼 칸트가 징계위원회보다 더 권위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불멸이기 때문인가요? 위대해서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야 위대한 불멸 위대하거나 불멸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 이후로 지금 칸트 편을 들은 거 아니야 1심에서 검찰이 졌으니까요 항소했대요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사진이라는 증거가 불변안내 증거가 존재하는데 검찰이 알아서 하겠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재판에서 한 교수님이 한의원 교수님이 아니라 한만수 교수님 폭행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했던 증인들 이분들은 무고죄와 위증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법정과 사법시스템 자체에 대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정로에서 위증죄가 그렇게 높은 확률로 기소가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상식에 따르면 제 상식에 따르면 맞아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건 현실적인 상식이고 지금 들어온 재판 다 하기도 뭐한데 재판하다가 위증한 것까지 다 재판하면 재판을 재판하다 시간 다 간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듯한 재판은 현실에서 없잖아요 정말 이렇게 손님 받듯이 최소한 우리나라는 한국의 현실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은 사인과 사인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원고패에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학교 관계자들과 법보신문 기자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졌대요 어딘가로 통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다는 거죠 현장에서요 그리고 이게 개인 대 개인의 송사인데 학교의 공식 입장 표명이 몇 시간 뒤에 나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교수의 뒤에 사실은 학교가 있었다는 걸 그냥 보여준 거죠 다시 아니죠 학교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준 것처럼 보인기도 하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들 많이 신중해지셨네 근데 왜 이렇게 신중해졌어요 갑자기 뭐가요 지난 총선 때 제가 방송을 한 후에 나 명예의 손으로 고수가 갈 것 같다 그랬더니 빨간 줄밖에 더 가겠느냐 그것은 명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아 제가 당당했다고 그 전에 왜냐하면 유명상 피디가 이런 시사 프로를 처음 해보니까 국민의당의 후보들을 XXX 까다 말고 아니 난 깐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캐릭터를 좀 부여해줬는데요 캐릭터를 부여하다 말고 이거 캐릭터를 너무 부여해가지고 나 소송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기껏해야 빨간 줄이다 이놈아 그리고 뭐 50만원 100만원밖에 더 나가냐 걱정하지 마라 이분들 총선 방송의 후유증이 아직도 너무 깊게 담가져 계시네요 제가 그러고서 지금 지금 나오라고 지금 왜 이렇게 긴장해 있냐 회사에 통장 잔고를 받다 드리잖아 말 조심해라 너 잠깐만 잠깐만 내 출연료 내 출연료는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싶으면 말줘요 그게 법원으로 흘러가지 않게 만들란 말이야 공탁되느냐 네 돈이 되느냐 아 예 뭐 판결이 나오자마자 다시 할게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학교 관계자들과 법보신문 기자가 어딘가로 통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듯이 사라졌다고 사라졌다 그 뒤에 얼마 가지 않아 학교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취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락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비서는 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의원 교수의 법보신문 기고문 있잖아요 칸트교를 설파하는 듯한 그 기고문도 판결 나온 지 5일 뒤인 4월 11일에 나왔습니다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건 교수 간의 송사인데 학교가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지금 대본에 적은 문장을 읽지 않고 모른 척하기는 참 힘드네요 미치겠네요 모른 척하기 이건 소감이니까 말해도 돼요 저희는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른 척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우리를 찌를 거야 당신들 참 나쁜 사람들이네 칸트가 뭐라고 말했길래 그리고 이 칸트교의 포교문이 나온 11일 칸트교 포교문이 사설 형태로 법보신문에 실린 3일 뒤에 갇혀본 신적까지 이기셨죠 그렇다면 현재 이사회는 한편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부분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개방형 이사들 남아있고요 외부 인사들 그리고 성타스님이라는 이사님은 아직 사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일면 스님을 포함한 승려이사직 8명 전체가 사퇴한 건데 8명 전체는 아니죠 9자리니까 성타스님 빼고 어쨌든 이 8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여전히 자승스님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림은 아니 그렇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승 패권주의 그렇죠 특히 이 중에서 현재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지원스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일명 코리아나5 김희옥 총장을 주저앉혔던 코리아나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던 다섯 어르신 중 한 분이셨습니다 김희옥 총장은 자신의 재선을 도와주기 위해 격려하는 줄 알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총장님 이제 그만하시라는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식당에 몇몇 아저씨들이 포커 나이프를 들고 앉아가지고 일식당이네잖아 나이프는 없었을 거야 칼을 들고 앉아가지고 젓가락이었겠지 일식당인데 일식당 칼 아 그렇구나 칼은 주방에 들고 있었지 와사비를 눈에 바르거나 이건 새로운 해석이야 바르려고 김장할 때 쓰는 비일장갑 있죠 와사비를 찍어가지고 김희원 총장 후보를 당시에 주저앉혔던 그 중에 한 명이다 아 그 양반이 아직 이제 새로운 이사장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자승스님의 세력 혹은 조계종의 주류가 동국대를 차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건재하다면 매우 건재한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만수 교수님과 김윤길 씨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송사가 징계와 송사가 다 그렇게 결정됐던 거겠죠 비웃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명백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이 항소한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게 되죠? 오래전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되실 겁니다 광고를 듣는 동안 여기 이 두 분을 빨리 총선 방송의 후유증에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다들 눈빛이 왜 이렇게 처연해요? 이 눈빛은 뭔지 알아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담배 피러 가게 끓읍시다 진행을 하고 그래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 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거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진행하는 거 좋아하니까 진행하세요 누가요? 홍성갑이 하세요 하라고 하니까 또 하기 싫어지려네 그죠 네 여기 앉아계세요 돌아왔습니다 싫어서 나가지 않을까요? 자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뭔가 이상한 칸트교의 교리를 끌어오는 것 같은 교수의 힘 불멸의 칸트 위대하신 불멸의 철학자 매우 특이하고 뭔가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네 좀 아스트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저는 데자뷰가 일어났어요 친박이요? 아니요 아직까지 꺼내지... 나오지 못했어 회원 나오지 못했어 맞아요 아니요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아스트랄한 징계가 있었던 게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4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 4년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살짝 얘기했었어요 최장훈 씨와 인연이 또 한 번 옛날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시 학부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장훈 씨가 퇴학 즉 재적처분을 당했습니다 아하 이제 그 2012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해야 될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학생대표가 퇴학당하는 겁니다 아 2011년 2학기 말에 선출을 해서 2012년부터 임기를 소화해야 되는데 2012년 초에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퇴학을 당했다 개강하기도 전에 그럼 당선인 신분으로 퇴학당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이때 퇴학당한 사람 재적당한 사람은 회장뿐만 아니라 부총학생회장 즉 러닝메이트 총학생회의 연대사업국장까지 3명입니다 총학생회의 헤드쿼터를 날려버렸네요 그 외에 무기정학 유기정학 사회봉사명령 징계가 내려진 학생들까지 합하면 30명이 넘게 징계를 당했습니다 총학생회를 날려버렸다고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징계당한 사연은 뭘까가 궁금해지죠 총장실 점거 입학 설명의 방해 이 두 가지입니다 어허 이 샌드백들 소프트해져가지고 이건 뭐 학기초면 늘 하는 건데 뭐 이걸 가지고 참내 총장실 점거는 무슨 일이었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슈는 학과 통폐합이었어요 2011년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동국대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에 나섰는데요 13일 새벽 6시 40분경 총장실에 있었던 점거하고 있는 학생회가 자고 있는 도중에 교직원 100여 명이 이분들을 들고 나와서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해산당합니다 물리력으로요 들고 나와서 내팽개쳤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야밤에 기습해서 그렇죠 원래 그 학교 본부 점거 뭐 이런 싸움이 있을 때는 삼사교대도 서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침번을 썼어야죠 네 근데 100여 명이니까요 음 저쪽 쪽수가 워낙 또 야간조가 승부하기엔 많았다 압도적이었죠 참고로 이때 점거된 총장실의 주인은 김희옥 총장 이루셨습니다 그 헌재 재판관 자리를 표표히 날려버리시고 버리고 떠나 총장으로 부임하셨던 네 자 두번째 이유는 어? 입학설명의 방해? 이게 뭐냐면요 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게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하는 본관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서 했어요 13일에 쫓겨난 학생회가 나흘 뒤 17일에 본관 강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우리를 쫓아냈다 네 이 회견에 뭐 당시 통합진보당 사회당 등의 진보정당 관계자가 참석을 했고요 서울대 고려대 소강대 한신대 등의 학생회에서도 학생회의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장소 선택이죠 신입생 입학설명회가 있으니까 홍보도 하겠다 근데 이 덕분에 이 두가지 덕분에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수뇌부 사민이 퇴학 조치를 당한 겁니다 아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괘씸죄에 해당했던 거인데요 굉장히 괘씸했던 것 같아요 자 학과 통피합은 뭐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현재의 상황과 연결이 되느냐 지금부터 쭉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1년 동국대는 4개 학과의 통피합을 발표합니다 북한학과 윤리문화학과 문예창작과 반도체학과 이 넷을 하나로 합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걸 다른 학과 없애거나 반도체, 북한 문예창작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학을 창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문화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2011년 4월에 개편위원이라는 게 개설됐고요 본격적으로 통피합 추진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총학생회가 주장합니다 사실 지금의 대학들이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학과 M&A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견해를 수렴하면 못하죠? 이때의 통피합이 이 관련한 쪽에서 이 당시 2011년 12년에 통피합 사건을 좀 크게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총학생회장이 임기 시작 전에 잘렸다는 사건의 임팩트 플러스에서 이게 2010년도 초반의 조류와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7월에 대상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학사지원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살펴봤어요 이 자료는 10월에 나왔던 겁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7월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겠지 하고 그 자료를 쫙 살펴봤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의 견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럼 하긴 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점은 수집된 학생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현재의 만족한이 통피합 반대 근데 그거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다음 파트에 나오는 결론은 통피합 추진 뭔가 앞선 논조가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식입니다 문희창작학과 학생의견은 항목이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각 항목의 제목이 이래요 학문의 유사성에 대한 오해 문창과 국문은 비슷한 것을 다루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얘기고요 문창과는 창작 전통의 발전을 위해 국문어 학과와 분리하여 성공한 사례다 맞는 얘기죠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3번 시너지 효과가 없음 4번 현 시스템을 흔들면 문창과 경쟁력 약화 우려 4번 같은 경우에 중앙대 문창 입학정원 증원 이런 얘기가 붙어 있어요 타 대학도 우리 대학 문창과 벤치마킹 5번은 신규 교원 중복 문제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반대 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론에는 국어국문학과 문예청작학과는 상호보완적 성격 뭔가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니네요 학생 의견이라는 거죠 윤리문화학과의 경우에는 좀 더 고약합니다 학생 입장은 딱 세 줄로 끝납니다 1. 논의 과정에 학생 참여가 없었음 2. 학생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 3. 취업률과 사회 수요 기준은 부적합 문장도 뭔가 이상하고요 어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물론 통폐합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학생들 의견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논의 과정에 학생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3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취업률과 사회 수요 기준은 부적합? 이게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윤리문화학과도 비슷한 거죠 1, 2, 3번만 있는데 이걸 여기 보고서에 쓴 사람도 뭔가 이상한 문장을 쓴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덕질인이 읽어준 자료가 학사지원본부가 작성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학사지원본부가 허우를 낸답시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적었는데 대충 적었다는 거죠 윤리문화학과의 내용을 대충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학생들의 진짜 의견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이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상하고 이런 개편 시도가 대학을 다니셨거나 대학교에 간 자녀를 둔 학부모씨라면 대충 관심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2011년도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과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시적인 움직임만 2006년쯤부터 있었고요 동국대의 경우만 한정해도 이미 2009년에 도거동문학과가 폐지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딱 했는데 놀라웠어요 동문과 학회실이 사라졌더라고요 걔네들 어디로 가야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무서운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학회실 근처에 있는 동문과 학회실이 없어졌다 지속적으로 물리학과 등 기초학문 분야 정원이 감축되고 있었어요 이유는 다 똑같았습니다 지원자가 적고 취업률이 적어서 그렇다 동국대뿐만 아니고요 학과 통피합이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기업식 논리가 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국대의 얘가 보여줬듯이 학생들의 의견은 사실 취급이 안 되는 쪽이었어요 덕질인이 지금 대본에 적어준 이야기가 많네요 곁다리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다 학사지원본부에 작성한 자료 아까 들으셨던 거에서 나오듯이 니네 의견은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 자료의 주요 내용은 그래서 총학생회는 대화와 참여를 원하는 거죠 실제 당시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취장훈 씨와 그때 진행했던 인터뷰인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논의를 해서 정말로 통피합이 필요하다면 귀찮성으로 돌아서서 우리도 협조를 하겠다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 네 그것조차 없었다 테이블에 나와 앉아라 그래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식투쟁이니 점거투쟁이니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동국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매년마다 몇 번씩 볼 수 있죠 대화의 단절입니다 동국대가 이 당시에 다른 언론과의 접촉에서 했던 워딩이 이런 겁니다 학생은 학교 운영을 의논할 주체가 아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칸트죠 그렇죠 한의원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학생은 불멸이 아니거든 위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의 이 통폐합 사건은 당시로도 지금도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4개 학과를 위해서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시 여러 대학의 학생회가 연대했고요 이 중에서는 당시 서울대 사과와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수진 씨 유시민 작가의 따님이셨죠 따님의 이시죠 따님이셨냐 따님이셨냐 이렇게 연대했던 총학생회 연합회는 보신각에서 교과부까지 산부일보로 가는 강력한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학교의 학생회 그리고 시민단체 진보정당들 모두가 동국대가 먼저 나가자라고 깃발을 들었던 이 학과 통폐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드래기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90년대 말부터 우리는 내일 이 시간부터 또 다른 학교의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릴 거란 말입니다 한동안 이야기 못 드렸던 대학 사학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90년대 중반 후반 말부터 이게 과가 학부로 통폐합될 때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이게 뭔가 학문의 말살을 가져올 것이다 학과가 학부로 변경되는 게 이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몇 개의 단대들이 막 사라졌어요 단과대들이 특히 야간 학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간학과를 필두로 해서 몇몇 단과대를 지방캠퍼스로 보내느니 학교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몇 가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막겠다고 난리를 쳤다 못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21세기에 들어오자마자 동국대바로 시작됐던 게 학과 통폐합이었죠 이때도 이거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거 되면 나중에는 대학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당시에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고 학생과 진보정당 시민사회 쪽에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총장 개인 혹은 총장을 대출한 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사실은 지금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계속 나가보죠 일단 그 주장을 논거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2011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광고를 듣고 와서 나눠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곤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가보신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집을 노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간장게장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임닭 광고를 바꾸고 싶어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세지라는 발음을 한 천번 듣고 나니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바꾸죠 참 빨리도 인정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잔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2011년 말과 2012년 초 사이에 동국대발로 시작되었던 학과 통폐합의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홍덕진이 직접 겪었던 얘기를 좀 해줄 것 같군요 하라고 해서 합니다 최장훈 당시 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의 징계 퇴학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적 징계 사유가 두 가지였죠 총장실 점거와 입학 설명의 방해였어요 입학 설명의 방해였던 12월 17일 그날 현장에는 제가 취재한답시고 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들었다고 퇴학을 시킨 최초의 사례 기자회견이 3시에 시작되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2시쯤에 최장훈 당시 회장과 인터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락 추웠습니다 12월 17일이에요 행사라고 하죠 기자회견 행사는 한 1시간가량 진행됐고요 이날 유수진 씨도 봤습니다 말 되게 잘하셨어요 그 얘기는 왜 자꾸 해요? 되게 말을 잘하셔서 그날 되게 감명 깊었어요 하도 춥다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 이런 건 행략하고 학교를 성토하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냥 재미있었던 거는 바로 옆에 중앙광장에서 CF 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고요 무슨 CF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후에 학생회가 항의서환 전달을 하려고 엄연히 있는 절차죠 본관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생했습니다 교직원들이 본관문을 잠가버리고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스크럼을 짠다는 것이 우리 아저씨들이 진형을 짜고 있어요 사이좋게 팔짱을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그 낮에 흉하게 응원한 거는 아니겠죠 응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야구 경기 보러 갈 때 우리 그랬거든 거기가 스크럼 짰어? 팔짱 끼고 야 막 이랬단 말이야 아니 응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건 문을 잠갔다는 데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문 뒤에서 스크럼을 짜고 있어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아니 문을 잠가 놓았을 거면 문을 믿지 스크럼은 됐자 문을 깰까봐 무서웠나 보죠 그러니까 문이 무슨 저게 창호지 옛날 문이었나 봐요 지퍼로 돼 있나? 강호가 플라스틱 유리였는데 어쨌든 그건 텐트지 그리고 이 잠긴 문을 놓고 그 학생회와 교직원들 간에 대치가 벌어집니다 10분 정도 이 대치 상황을 해소한 것은 직접 손이 가닿을 수 없으니까 욕설이었죠 아 사이퍼를 붙었어요? 욕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교직원 측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 누가 먼저 던졌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아 저는 그거 다 사진 찍고 있었어요 확실할 수 있어요? 네 선빵 확실 날렸어요? 네 교직원 쪽이 선빵 욕을 했다? 네 자 한 시간이 넘도록 그러고 있었습니다 욕 욕 배틀라고? 한 시간 아이고 힘들어 필리버스팅 한 시간쯤 지나고 나서 교직원들이 다른 쪽 문을 열고 나와서 학생들을 밀쳐내려고 시도했고요 아 병력이 나왔어요 성 밖으로 우회 기동을 했죠 학생들이 이제 극도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벌어졌던 충돌은 신랑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격려했고요 폭력 사태라고 하기엔 좀 약한 그런 충돌 상태가 20분 정도 더 이어집니다 어케 싸움이죠? 어 이 자리에 나이 좀 지긋하신 학부모 벌의 졸업생들 분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보통 남녀 불문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허허허허허 이러고 계셨는데 이제 이분들도 팔뚝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선배들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지금 청학생이 잘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들러붙을 정도면 이제 과열됐네요 그런데 이 내내 학교 측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체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증을 하기 위해서 욕선빵을 날렸군요 얼핏 보면 물리적인 충돌, 욕설 이런 것들이 다 우발적으로 보이는데 주로 교직원들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엄행부 정부 이후에 시위진압법 같다 할까요? 그러니까 굳이 폭력이 없을 상황인데 폭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잖아요 물론 젊고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생김새와 체격을 보고 용역이라고 무작정 의심하면 나쁜 사람이겠죠 그런데 미식축구부도 서로 어떻게 살아요 4, 5년이 지나서 지금 보광총장과 이사장 일면 이 두 분을 만들고 지탱하기 위해서 열렸던 이사회 중 한 분이 이 재단 소속의 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때는 실제로 용역 업체의 직원들이 와서 스크럼을 짜고 대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회와 교수회가 접근하지 못하게 그냥 그렇다고요 한 시간이 더 지났을 쯤에 상황이 정리됩니다 정리된 요인은 교직원인 변모 팀장님의 부상이었는데요 이분이 누군가한테 밀려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대요 최장훈 회장은 간신히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 팀장님의 부상에 대해 사과를 했고요 사실상 지는 모양새가 됐죠 그런데 고백하자면요 허리우드 액션은 아닐까요? 지금 얘기하는데요 고백할 거예요? 이 변 팀장님이 걸려 넘어지셨다는 의자는요 사실 제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려고요 너 고소 아니야 들어봐요 신자승 들어봐 조계종의 앞잡이 사진을 찍으려고 좀 높이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엉덩이 크잖아요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놓고 발판으로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찍고 몇 장 찍고 다른 엉덩이에서 찍으려고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움직이는데 누가 다쳤다는 거예요 한 7초? 10초? 그 정도 그러면 학생회장이 사과하는 동안에 홍덕질이는 가서 고백 안 했죠 제가 갖다 놓은 의자입니다 지금 처음 공개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때 딴지를 지금까지 이어온 동국대 사태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홍성갑이라고? 그러네 그때 썼던 기사에 쓰여져 있어 이 의자만 아니었다면 퇴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초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물론 내려올 때는 조금 이따 다시 올라와서 또 찍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자기 핑계로 동태계 동태계 올라갈 의자는 없어졌어 넘어져 있어 근데 경찰 조사 결과는 좀 이상하게 다른 전개로 결론이 납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요 변 팀장님은 의자에 걸려 넘어지신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서 있었대요 그건 넌데? 내가 내려오자마자 올라가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분도 사진을 찍으려고 체증하시려고 했나? 아무튼 의자를 딛고 올라가셨는데 연대 투쟁차 와있던 한신대 학생 중 하나가 그 의자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낙상보다 발이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그러게요 다 힘이 되게 센 한신대 학생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상황이고요 가해자인 한신대 학생은 교직원들에 의해 지목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가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 결국 그 의자를 누가 갖다 놓았는가는 미궁 속으로 나예요 그건 조사가 안 밝혀진 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 지금 소 들어오면 내가 못 도와준다 아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건 사건으로 기소라든가 그렇습니까? 법안이 안 됐어요 나중에 최정원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학교 측에서는 그거 그 건에 관해서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별 말 없던데요 별 말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 당시 학생 회장의 그리고 변 팀장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도 학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이 건에 관한 추가 취재를 당시에 거부하였고요 이게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간 지는 모양새가 되었죠 이게 이제 2011년 12월 17일 이게 뭐 그냥 들으시면 홍성갑 자기 변명같이 들립니다만 그런 싸움이 이미 있었다 당시에 저한테 깊게 남았던 장면은 그거였어 이게 끝난 다음에 지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최정원 당시 회장이 본관 앞에서 철수를 얘기하면서 하다 말고 마이크를 늘어뜨리고 그냥 힘이 쫙 빠진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고 한 1분 2분 정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깊게 남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번 사건 총장과 이사장의 사건 때 최정원 씨가 투신 예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총학생 회장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의자 갖다 놨다고? 나? 알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인상 깊었는데 4년이 지나도 아직도 못 입고 있는데 이제라도 전화해요 지금 분위기 분위기 그 분위기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애틋한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지금은 총장 선출 과정 그때는 학과 통피합 과정 둘 다 결론은 아스트랄하게 났습니다 이 학과 통피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총학생에게 이런 방법의 통보가 없었다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학생회는 당연히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혹은 의견을 수렴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3월부터요 2011년 3월부터 제일 처음 자료 요청하고 했던 때는 3월인데 이 요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8월이에요 5개월 동안 검토했나 봅니다 그동안 학교는 구조개편위원회라는 것을 4월에 조직하는 등 일을 진행시켜갑니다 9월 26일 2011년 9월 26일에 통피합을 골자로 하는 학과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학생회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당연히 묵살됩니다 교과부 방문도 해봅니다 교과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선진화 교육의 일환이다 선진화?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말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다 보면 단식투쟁을 하는 것이고 고공농성과 투신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총학생회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교수회의 입김도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대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쪽에서 보기에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다시 말해 참여의 요구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최장훈 씨의 경우에는 당신은 학부 총학생회장이니까 정치외교학과 학생인데요 사회과학대 소속이죠 통피합 대상 4개 학과 중에서 북한학과가 역시 사회과학대 소속이에요 12월 9일 아침에 통피합 확정안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북한학과가 들어가 있죠 근데 4시간 뒤에 북한학과가 통피합에서 제외됩니다 수장원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과대가 통피합 투쟁에 참여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13일 새벽 점거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교직원 100여 명이 난입해서 끌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끌려나가는 여학생의 바지가 반쯤 벗겨졌고 핸드폰으로 상황의 사진을 찍으려던 학생의 핸드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회유도 있었다고 하네요 교수들을 회유해서 점거 농성 중인 총장실 앞에서 설득 내지는 욕설을 하게 한다거나 그 외에는 물리적 진압도 있고 징계 협박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총학생회장은 해고당합니다 해고라는 표현 해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만수 교수님도 사실상 해고당한 것이죠 그렇죠 이때의 총장은 누구였을까요 영담스님과 자승스님이 같은 편일 때 두 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빙에 와서 내려 꽂은 그 총장 김희옥 총장 김희옥 총장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야죠 여야가 합의하여 낙하산으로 던져넣은 전략공천 인사 따라서 이번 사건과 이전의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최장훈 학생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기구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의 귀족이 좀 기구하시고 밥 좀 사드리고 싶은 그런 분인데 진짜는 이겁니다 김희옥 총장 한 번은 김희옥 총장이 아직 파워를 갖고 있을 때의 일이었고요 한 번은 그분이 힘을 잃었으나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그대로 있을 때 이번의 일이죠 예, 일입니다 즉 2011년, 2012년의 학과 통피합과 2015년, 2016년의 총장 선출 파행 이 둘은 같은 세력이 져지는 일이다 재단이 있는 일이다 재단이 연관된 일이다 그 재단이 총장을 만들었고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교수건 학생이건 교직원이건 상관없이 주무를 하였고 그렇다면 그들의 욕망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고라는 나로에서 칸트 1번, 불멸의 철학자 2번, 위대한 철학자 3번, 정원 명령 해고라는 의미에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 모두를 학교라는 기업 아래에 있는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노동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건 노동자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야 노예? 이등시민 노예 혹은 존엄권이 없는 존재 확실히 총선 방송이 여파에서 빠져나오신 것 같네요 왜요? 다시 단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말고 누군가는요 불순한 세력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올 초에 지금 변화한 상황을 우선 알려드렸습니다 작년 말에는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일단락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이 드디어 물러나겠다고 하지 않았냐 종단이 동국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컨트롤 하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좀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글쎄 더 센 권력이 들어와서 너네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과연 움직일까? 다른 노력을 또 하지 않을까? 다시 이곳에 들어오려고? 아니라 다를까? 다시 이곳에 들어오려는 노력을 하기 이전에 일단 나가지 않으려는 노력부터 열심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학생들 편을 들였던 일부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그 사이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부지런히 손해를 끼쳐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것도 선거의 이면 중에 하나예요 선거처럼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는 블랙홀이 있으면 그 옆에서 다른 부정과 비리가 저질러지기 쉽습니다 이때가 선거철이었다는 거는 쉽구나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고 보면 4년 전에 이 일도 선거와 약간 겹쳐있긴 했습니다 사학 문제와 노조탄압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선거철은 그래가지고 홍덕지린이 좀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상황이 다시 한번 불리하게 역전이 되었다는 사실 정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소 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판박이처럼 있었는데 그때 개고생했던 그때의 학부 총학생회장은 지금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같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 지금의 대학원 총학생회장 그때의 학부 총학생회장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고생하시는 역이었고요 주인공은 의자죠 주인공은 홍성갑이 아니요 주인공은 재단입니다 주인공은 재단입니다 재단 네 오늘의 주인공은 칸트와 의자가 아니거나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맞습니다 불멸의 홍성갑 독질이니 내일도 다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겁니다 내가 이 순신이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한국은 특히나 갤럽이 매우 미비하죠 여론조사 시스템이 바보죠 엉망이죠 마치 당신은 오늘 저녁으로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질문을 한 다음에 멜론이면 A형 혈액형? 갈비면 AB형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 비슷한 참으로 통계학적인 기본소양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에게 외주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선거판세를 분석해야 되고 이게 언론사의 숙명이다 보니 혹은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굴려야 하다 보니 언론사들이 선거가 끝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가요? 언론사가요? 네 미친듯이 떠들고 있는데 필시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떠드는 건 자기들 직업이니까 해야 돼 다만 마음은 그럴 거예요 아 할 말 없다 아따 할 말 없다 어떡하나 그때 본능적으로 누가 막 쾌출이를 들고서 째려봐요 그 중간에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돼 하는 말이 뭘까요? 민심은 위대했다죠 민심이 천심이다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린 틀렸다 입니다 우린 틀렸다 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렇죠 민심은 위대하다는 말은 민심은 위대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틀렸으니 제발 잊어줘요 입니다 되게 많은 언론세가 갑자기 언날이 지나고 우리가 다 틀렸다라고 줄줄이 줄 서서 떠들어야 할 그런 이벤트는 대한민국에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밖에 없고 그것도 일어나기 힘들죠 그런 기적 우리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이번에 누가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그건 그렇죠 다만 이제 틀렸다는 말을 한국이 진짜 안 해요 개인이든 언론이든 공공기관이든 정당이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정말 못해요 그건 인정하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인정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예요 인정 안 하기엔 그 얘기만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선거 얘기는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아까 앞에 했던 얘기하고 다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얘기를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모든 언론 모든 미디어가 다 하고 있죠 그동안 다른 부정과 비리는 신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좋다고 배부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사학비리 문제는 사학비리라고 말해봅시다 사학의 많은 문제들은 어제 오는 일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듣던 얘기라 좀 식상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느끼는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에 대한 식상함 혹은 식상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전해지지 않는 문제 그런 분위기를 타고 저질러지는 일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많이 놀라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세월호 관련된 네 세월호죠 관련된 지난 두 편 일단은 트위터를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들 그 알실라고요? 우리 언제 세월호 얘기 달았나? 저도 그래요 SBS를 틀어놓고 그 알실 하네 너무 헷갈려 내가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녹음할 때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자세를 바꿔주세요 오른쪽엔 김상주 엔지니어 왼쪽엔 아 그리고 저 빈 채껍데기 같은 거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게 내가 카메란가? 사실 많이 놀란 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어디에 놀랐냐면 이미 뉴스타파나 한겨레가 미친듯이 따라가면서 다 얘기해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상 행정과 관련된 무능력이 되게 큰 주인공이다 세월호 참사에 그 이야기 안 나온 적 없었는데 우와 아까 그냥 앉아가지고 역시 힘있는 매체는 다르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하다 말고 중요하다고 느끼면 저널리스트는 언제가 됐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할 필요가 있구나 한 번으로 안 된다면 네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소화하기 좋은 방식으로 몇 번이고 더 얘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거를 보고 어떤 언론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저한테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거군요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보고 있다가 좋은 얘기네요 한겨레 기자 그렇게 오래 나오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겨레도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했던 건데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이중적인 게 저는 음모론 같은 거를 믿지는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땡 이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유엠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체의 힘이 약한 데서 오는 어떤 괴리 그것들을 극복하는 게 또 새로운 형태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그것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제가 뭐 국민 매체로 클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작가나 기자분들이 우리 방송 듣고서 이제 저 우리 소재들 많이 긁어가잖아요 그거 말해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그것만 해도 이번에 일부 청취자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셨죠 SBS 선거방송팀은 그 할시를 듣는 것 같다 듣는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진짜 재밌었어 갖다 쓰세요 재밌어서 잘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든 정도가 아니라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청률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곧곧 안타깝게 걱정해 주지 맙시다 그렇잖아요 돈이 얼만데 거기에 지금 버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만약에 여기 우리 XSFM이 언론사라면 대중을 지휘할 필요는 없는데 누군가에 영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맞습니다 의미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와중에 홍덕지린의 취재 내용을 보고서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덮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덮을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느꼈던 공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생생하진 않아요 대단한 공포는 아니었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98년까지 같이 친하게 지내던 처음에 입학할 때 친하게 지내던 스포츠 과학 때 최대가 갑자기 학생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캠퍼스로 갔어요 다른 캠퍼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많은 걸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어른들이 그냥 뒤질하면 뒤져야 되는구나 이걸 너무 많이 배워요 특히 대학 가서 학생들이 그게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심할까 싶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서로 차별하고 그러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학과 통폐합할 때 단대가 없어지고 자시고 할 때 야간대학교 없어질 때 이럴 때 못 말렸던 게 지금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환경이 돼서 돌아왔을까 라는 고민은 청취자 여러분들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띄껍다는 이유로 학교 대신 본인의 이름으로 학생 교직원 교수를 고소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최소한 저 학교 다닐 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좀 더 확장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갑 덕질이니 수고해졌고요 네 김상조 엔지니어가 앉아있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DWK Fox News